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가 10월 18일 저녁 무렵에 내놓은 설문조사에는 모두 6만 3천여 명이 응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이준석 강경 발언 내놓다. 황교안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악성종량으로 징계하겠다. 여러분께서는 그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만 3천여 명이 투표한 가운데서 이준석이 옳다라는 쪽은 8%입니다. 이준석이 옳지 않다 90%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왜곡하는 이준석의 은행에 오히려 문제가 많다 잘 모르겠다는 2%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와 경선 조작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론조사가 헌악 오염된 시대 조작된 시대라서 민심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붙자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이준석의 경선 부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이준석 경선 부정 주작은 악성종량이다 황교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경선 조작이건 부정선거건 간에 이 문제를 다룬 것 자체만으로서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찬반 양론이 엇갈리지만 독자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지적을 하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을 두둔하고 황교안 후보를 비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사람들이 찬성 대신에 반대 그러니까 좋아요 대신에 싫어요로의 무게중심을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라는 것은 이준석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겁니다. 무엇이든 조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반영된 독자들 의견에는 아주 전문가들의 필적할 정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유영륜님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공명선거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없이는 다음 대선이 없습니다. 좋아요가 찬성이 107명입니다. 싫어요 반대가 6명이 불과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시각입니다. 다음은 이원재님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까요? 정말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원재 씨 이야기는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소위 선거 무결승을 완전히 훼손시킨 여당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야당 당대표라는 자가 어떻게 여당을 대신해가 그렇게 방방 뜨면서 선거에 문제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원재 씨가 어쩌다 저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까 이렇게 혀를 끌 끌 차는 겁니다. 김한경님입니다. 경선 결과 발표 요구를 부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 이준석과 선거위원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이유는 부정경선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암당이 잘못이 없었다면 왜 경선 자료를 숨기겠습니까? 찬성이 52명 반대가 4명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기는 자가 나쁜 자인 겁니다.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악한 이유는 경선 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 자들은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하는 거죠. 다음은 김창진님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원천 부정하면 진실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준석과 하태경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사의로 부정선거를 죽으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러 진실을 안 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 박주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황교안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한 번 진실을 가려보자고 말입니다. 이준석은 민주당의 모읍니다. 역선택으로 당대표가 되어서 국민의 짐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악성암입니다. 찬성이 37명입니다. 반대가 2명입니다. 이게 보통 민심인 겁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보는 겁니다. 왜 두 눈을 갖고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눈과 양심을 활용하게 되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선 조작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왜 숨기냐야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정진호님입니다. 당대표로는 자가 전임 당대표가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면 왜 그런지를 좀 자세히 들여보고 당의 어른에 대한 자세를 갖추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본 예의도 없고 자세도 안 되어 있고 정말 국힘당이 걱정됩니다. 찬성이 19명이고 반대가 1명도 없습니다. 송인석님입니다. 한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자료라든지 사진 등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면 될 일입니까? 이러다가 부정선거로 다음 대선도 선거에서 이기고도 개표에서 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재검표 한 군데 하는데 6개월이나 걸리고도 결론이 나지 않는 깜깜히 투표 말고 좀 더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검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재검표 하자는데도 왜 시간을 끕니까? 찬성이 12명 반대가 0입니다. 조선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량이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국민의힘의 당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가면 무슨 경선이 어떻고 단일하고 어떻고 집니다.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밝혀서 해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해결된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득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더 딱한 것은 젊은 친구가 저렇게 거짓말을 누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난감합니다. 해악입니다. 해악. 공공의 적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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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